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을 강조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완성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한 후보자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지리 답변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와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초기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 1년 넘게 공공기관 이전 청사진이 없었던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